안녕하십니까 정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7년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그 썸네일을 보시고 들어오셨겠습니다만 오늘은 왜 여자들이 나이가 들어 노화가 되면 얼굴이 남성적으로 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나이 먹을수록 여자들 얼굴이 남자같이 변하나요? 그냥 저만 그런가 싶어서요. 제가 얼굴이 넓적한 편이긴 한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굴이 자꾸 남자같아져요. 머리숱이 많이 빠져서인지 이마도 넓어졌고요. 입술도 얇은데 더 얇아진 것 같고. 얼굴 살은 빠졌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커 보일까요? 아니 커진 것 같아요. 이젠 아줌마가 아니라 아저씨라고 불리겠어요. 얼굴에 필러라도 해볼까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이렇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잘 모르겠다가도 사춘기를 지나 2차 성징이 시작되면서 남자는 남자다운 얼굴이 되고 여자는 귀엽고 여성스러운 얼굴로 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노화되기 시작하면 나이살이 찌면서 우악스럽게 되기도 하고 노숙하게 되어 후덕해지기보다는 싸납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여성적인 얼굴이 남성적인 얼굴로 되는 데에는 이 5가지 원인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선 1번 얼굴이 커지면 남자스러워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볼 수 있는데요. 한국인 남성의 얼굴 표면적은 419제곱센티미터인데 반하여 한국인 여성의 얼굴 면적은 371제곱센티미터로 약 13%정도 작은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이는 서양인 여성의 380제곱센티미터보다 그 작은 크기인데요. 이는 서양 여성 얼굴이 입체적이라 작아 보인다고 연예인 얼굴이 작아보이는 이유라는 동영상에서 제가 한번 분석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커지는 사례는 여기 모녀지간이라고 하는 러시아 컬링 선수와 코치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왼쪽에 탄력이 있는 풍선과 불어놓은지 오래되어 탄력이 떨어진 풍선의 크기를 보면 이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마가 넓어지게 되면 당연히 얼굴도 커지겠는데요. 그에 더불어 이마는 관상학적으로 남성을 상징하는 부분으로서 여성에게서는 대머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남성인지 여성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얼굴이 되곤 합니다. 이러한 이마 면적에 대한 내용은 여성화 수술 논문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왼쪽 파란 사각형의 남성형 이마는 넓고 오른편의 여성의 이마 특징은 남성에 비해 짧고 좁다라고 나와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남자스러워지는 이유가 필러를 맞아 이마가 넓어지는 경우도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3번은 눈썹 위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눈썹이 낮아지면 당연히 이마가 넓어지고 이마가 넓어지면 저절로 얼굴이 커진다는 점에서 눈썹이 눈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얼굴 비율인데 이 젊은 여성분들의 경우 좁은 이마가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높은 눈썹으로 인하여 귀엽고 여성스러운 외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대뼈가 조금 나와있으면서 볼 꺼짐과 입가주름이 조금 보입니다만 아주 고급진 얼굴의 중년 여성분입니다. 오른쪽의 여성 또한 왼쪽 여성에 못지않게 귀티나는 얼굴인데 왼쪽 여성보다 광대뼈가 덜 튀어나와 있고 콧날도 얄쌍하게 세워져 있습니다만 왠지 나이가 들면서 남성미가 풍겨져 나오는 것은 바로 왼쪽 여성에 비하여 눈썹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눈썹 거상술을 하여 눈썹을 올려주어 전태궁을 시원스레 튀어주게 되면 되는데 이때 내시경 이마 거상술을 하면 헤어라인이 눈썹이 거상된 것보다 더 높아져 이마가 넓어짐으로 눈썹은 거상은 하되 이마 면적은 축소가 되도록 이마 축소 거상술을 하시면 보다 여성스러운 얼굴 비율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이 나이를 먹으면 얼굴이 왜 남성적으로 변하는지에 대해서 얼굴 크기, 이마 면적, 그리고 눈썹 처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았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왜 코가 나이 들면서 남성적으로 되는지 왜 인매 및 하관이 여자가 남자스럽게 이렇게 비율이 변하게 되는지 그 원인과 해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